일단은 2대0으로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들어가야겠는데 일단 저희 선수들이 너무 열심히 뛰어주고 있었고 이기고 있어가지고 들어가서 일단은 팀에 보탬이 되자는 생각을 하고 들어가서 일단은 열심히 뛰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운 좋게 공격까지 넣을 수 있게 되어서 네,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모든 그거는 팀 동료들이 열심히 뛰어줘가지고 제가 골을 넣을 수 있었고 제가 안양에 와서 정말 잘하고 싶었고 이제 많은 팬분들이 기대해 주셨을 텐데 그런 거에 제가 너무 부담을 하는 게 없어서 정말 면목이 없었는데 오늘 경기를 계기로 정말 팬들도 그렇고 저희 팀을 위해서 정말 뛰는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저희가 강팀들 순위권에 있는 팀들이랑만 이제 경기가 남았는데 오늘 저랑 이렇게 선수들이랑 다 같이 열심히 한 대로 경기 작업을 하면 저희가 충분히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솔직히 말해서 오랜만에 이제 오늘 나도 들어보고 선수들도 되게 힘이 됐을 거라 생각하는데 내 경기에 이렇게 응원해 주신다면 저희가 승리로 보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오랜만에 이제 오르나도 들어보고 저희가 승리로 보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